사과농사로 유명한 청송에서는 가을 수확을 앞둔 여름철이면 열매속기작업이 한창인데요. 내 따 낳은 거는 또 많이 땄다고 혼내고 자기가 다 내야지. 아니 사과 열매속기하는데 좀 많이 달린 가지는 따내도 또 많이 따내면 많이 따낸다고 혼내고 적게 따낸다면 적게 따낸다고 혼내고 매일 그래요. 연식은 20년인데 아직 그 실력은 10년밖에 안 돼요. 남편 눈에는 안 차지만 아내 연실씨도 농사 경력 25년의 베테랑. 그런데 버려지는 사과가 너무 아깝네요. 이게 많네. 이거 왜 또 좋아요. 이거요. 요즘 뭐 이런 거 보니까 다이어트에 좋다니까 가끔씩 떨어지면 또 비가 왔잖아요. 이제 닦아서 슥슥슥 닦아서. 안 뜰고요. 괜찮네요. 먹을만하네. 떨어진 걸 또 주워서 몇 개씩 드시는 거예요? 네. 그래서 좀 제가 이뻐졌나 봐. 여기 와봐요. 빨리 와봐. 자기 이거 한번 먹어봐요. 투닥투닥해도 남편을 챙기는 아내. 아 괜찮지? 식구름에 약간 맛은. 이게 사과를 아침 저녁으로 사과를 자주 먹고 이러니까 아무래도. 지금 시집 오기 좀 못하는 피부가 좋아진 것 같아요. 아니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. 택배 또 일하는 때 뭐 피부 좋아진 것 같아요. 택배 또 해도. 우리 신랑한테 뭐 이쁘다 소리 한 번도 못 듣고 살아봤다고. 아 근데 이창에 솔직히 이야기하면 진짜 궁금하다. 진짜 궁금해. 어렸을 때로 못 모르고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진짜 무슨 마음으로 살아? 무슨 마음으로. 그냥 사는 게 바빠서 그런 걸 느낄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남편 태석씨가 좀 재미없긴 해도 묵묵히 일한 덕분에 이만큼 읽을 수 있었답니다. 좀 더운데 시 있다가 가자. 그럴까? 그럼 가자. 어디 갈래? 뭐. 저 때 차 타고 바로 한 가까이 쭉 내려가 보면 괜찮은데 어디 시 있다가 오지. 토라진 아내 마음 풀어주는 건 그래도 남편. 사과농장에서 5분 거리. 둘만이 즐겨 찾는 여름 소풍지가 있답니다. 암석이 온통 하얗다고 해 이름붙은 백석탄 포트홀. 언제나 마르지 않는 물줄기와 흰 바위길곡의 아름다움에 청송 제1경으로 꼽히는 곳이죠. 손만 담가도 얼음장 같은 물에 아내는 장난기 발동. 피서왔네. 피서. 다른 날 잡아 피서가는 게 아니라 오늘 피서왔네. 아 복수하네. 복수. 들고 그냥 이거 물에다 던져야 되는데. 왜 던지면 안 되실 것 같은데요? 못더라. 이제 못더라. 여름날 바쁜 사과농사에 피서 같은 건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. 이제야 잠시 한숨 돌려봅니다. 안 받아 먹잖아요. 평소 무뚝뚝한 남편이지만 오늘따라 아내의 애정표현이 싫지만은 않은가 봅니다. 내친 김에 러브샵까지. 아 맛있다. 아 맛있다. 아 근데 여기 오시니까 사이가 좋아지시는데요. 아버님도 물소리 들으니까 좀 마음이 때가 좀 바뀌었나 봐요. 이게 이 갈치기에는 이렇게 말을 조율하지만은 이게 조용한 좋으면은 또 마음이 부해져서 또 집사람을 또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. 오랜만에 누려본 여유로운 시간. 여기 와서 물소리 들으면서 자기의 나에 대한 좀 부한 마음을 좀 갖고 그렇게 살아야 돼. 삶의 지체가 바쁘더라도 내가 좀 잠솔려 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달라고. 여유가 없다 보니까. 근데 이런 데 자주 먹으면 좋아요. 여름날의 길곡은 애정이 샘솟는 출구의 장소. 집으로 돌아와 식사 준비를 하는 아내. 지금 손질하시는 건 뭘까요? 골부리. 골부리. 이게 많이 나와요? 여기 많아요. 여기가 지금은 좀 그런데 그지 일곱수라 가지고. 여름날 맑은 길곡과 강가에서 채취할 수 있는 다슬기. 이곳 청송에서는 골부리라 부른답니다. 지금이야 별미로 먹지만 시집올 때만 해도 연실 씨에게는 낯선 음식. 청송이 어디 붙었는지도 잘 몰랐죠. 시집오니까 이게 꼴짝이더라고. 두 명 삼고 꼴짝. 그러니까 그때는 신랑이 콩꺼풀이 시우니까 이기가 두 명 삼고 오우지인지 그런 게 눈에 안 보였는 거지. 골부리를 볼 때면 남편 하나 믿고 무작정 들어왔던 그때는 제가 생각난답니다. 지금은 직접 잡아올 정도로 연실 씨도 남편도 가장 좋아하는 여름 특식. 당은 다 먹었다. 두번째 두 그릇째 두 그릇째. 그렇게 맛이 좋아요. 오늘 했는 건 정성이 되었는지 이기가 하여튼 맛있어요. 내 태어나고 이게 이제 사먹고 이렇지만 진짜 맛있어요. 근데 여기 아까 무작정 들어오셨다고 했잖아요. 여기 그렇게 들어온 거 후회하세요? 아니요 지금은 후회 안 해요. 제가 미안해요. 지금 이제 여유가 있어서 한 번씩 바람쉬로 가고 이렇게 하지만 진짜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 맨날 여행하듯이 가진 토지도 없고 이래서 쟤만 보고 이래 와서 아들 서 키우면서 그 흔한 요즘 흔한 백일이나 돌잔치 한 번 보고 있어요. 그게 마음에 지금 아프고 뭐? 괜히 애들 이야기해요. 부부는 서로를 비추는 거울.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아픔이 당신의 아픔이라는 걸 깨닫습니다. 되돌아가도 되돌아가도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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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in